한글자막 by 한효정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봅니다 나로 인해 저 사망에게 헤매는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찰을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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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